다음으로 카톨릭대학교 서울승모병원 교수님이신 최정우 교수님께서 트라우마 및 PTSD, 포스트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명상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소개 감사드리고요. 저는 정신과 이사고요. 주로 트라우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임에 또 명상과 관련돼서 이런 좋은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 정도이기 때문에 30분에 사실은 트라우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저희 전부 다 커버한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명상과 관련해서 트라우마의 개념 정도와 치료하는 어떤 방식 그런 것들만 조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오전에도 좀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원 자체가 뚫린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어떤 것들이 다 뚫려버린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할 때는 간단하게 봐서 내 삶이 살아왔던 모든 방식들이 좀 뚫려버린 그런 상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면 흔히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사실 트라우마를 입고 나서 이것만 PTSD만 나오는 건 아니죠. PTSD는 그중에 외상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반응이 지나지 않고 상당히 물질 중독, 병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 중에 하나가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아무래도 병을 이해하고 치유하고 트라우마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PTSD를 좀 이해해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트라우마를 처리하고 해결할 것인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SD는 아시다시피 좀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죠. 트라우마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최근에는 DSM-5라고 하는 2013년 이후부터 진단체계를 잡고 있는 미국의 어떤 진단체계에서는 정말 죽었거나 성폭력을 당했거나 아주 심한 부상을 직접 경험했거나 아주 바로 옆에서 본 것 이 정도가 있을 때를 트라우마틱 이벤트, 외상적 사건이라고 보고 사실 이거를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이거를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가 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은 PTSD를 좀 좁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좁게 보고 이것만 PTSD하고 봐서 가음적이면 이것들을 이제 직접 본인이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거나 바로 옆에서 경험했거나 아니면 정말 나의 친척, 우리 배우자, 아이가 그런 일을 겪었다든지 그럴 때만 이런 PTSD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직업적으로 계속 그런 걸 봐야 되는 사람들 정도만 보고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반응이 이 정도로 아주 부상, 사망, 성폭력 이후에만 나타나느냐 현재 교과서의 PTSD는 이렇게만 정의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트라우마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거를 좀 넘어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심리적 외상, 사이콜지컬 트라우마라고 할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었을 때 소위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 그런 어떤 나의 대처 능력 이런 걸로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소위 나의 대처 범위를 넘어가는 그래서 압도하는 영어로 over volume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가 더 이상 이것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외상이라고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DSM에서 얘기하는 PTSD를 유발하는 그런 정도만 트라우마로 보지 말고 내가 가진 자원으로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것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심리적 외상이라고 보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라고 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다 겪지 않습니까?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굉장히 다르죠. 대표적인, 이따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지만 우리가 보는 트라우마, 보통 이제 우리가 명상 같은 데도 얘기하고 오늘 아침에 트라우마 얘기한 것도 보면 사실은 이런 정도의 트라우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트라우마가 사실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를 여러 번 겪을 수도 있고 특히 아동기 때 트라우마가 겪는 게 심각하죠. 그다음에 트라우마를 반복해서 계속 또 지금도 겪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좀 달라집니다, 사실은.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PTSD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의가 저기 있기 때문에 현재 교과서에서는 그야말로 부상, 손상, 성폭력 같은 거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너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컴플렉스 PTSD까지 스트레스부터 여기까지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한 가지만 갖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마음챙김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 당연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잡해지기 복잡해지면 정말 더 복잡해지는 그런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보면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고 있고 안 좋은 일을 겪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스트레스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삶에 단절이 일어나지 않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건 스트레스 수준인데 트라우마라고 하면 그것이 끊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디 교과서 있는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내가 가진 자원으로서의 이게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사실은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트라우마다. 그래서 내가 이것들이 어떤 요소 중지 간에 이것이 트라우마가 아니냐는 조금 다르죠. 사실은.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내가 하던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자원으로. 트라우마가 되면 내가 하던 방식으로는 오버웰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들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를 입고 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것들이 이제까지 나와 다르다. 통합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내가 해왔던 방식으로의 어떤 삶과는 다른 형태로 그래서 절코 통일된 전체라든지 자기감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보통 스트레스를 겪었을 때 나타나지 않는 뭐 그야말로 헬이라든지 우리가 침습이라고 그러죠. 월남전 같은 데 갔다 온 사람이 월남전 안에 있는 거 헬리콥터가 막 떠다니는 거 교통사고 같은 사람이 완전히 사고가 지금도 나와서 위치에는 깨지는 같은 경험 그런 건 보통 일반적인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다 겪게 되고 내가 교통사고 났던 사람들은 다시는 차를 탈 수 없고 강간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시는 남자를 만날 수 없는 삶의 단절이 벌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야말로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고 내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그런데 그것이 몸만, 마음만 달라진다는 게 아니죠.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인절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오늘 제가 좀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릴 것이 사실은 트라우마는 마음의 문제만은 아니다. 몸과 이 사람이 가진 전체의 개체의 모든 것들이 실패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뭐 제가 그래서 트라우마를 겪었던 분들의 어떤 마음 같은 경우를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읽어보면 이거는 뭐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트라우마나 관계없는 조혜경이라는 화가의 그냥 그림인데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좀 인테그레이션 되지 않는 이건 예술 작품이긴 한데 내 마음 자체가 깨져만한 그런 순간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떤 트라우마타이즈가 됐다고 하는 경우는 단순히 감정과 생각,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몸에까지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들이 어떤 계속 빙빙 돌면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특징적으로 생각과 신념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내가 뭐 세상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런 것들이 깨지고 그야말로 거의 죽음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내가 그동안까지 잘 살아왔던 사람인데 스트레스는 잘 경험하면서 넘어왔었는데 이제는 스트레스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나는 망가졌고 회복할 수 없고 나아지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신념과 태도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치료하기가 어렵고 저는 뭐 트라우마를 전공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정식과 의사로서 좀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 중독이 제일 어렵다. 하지만 저는 또 트라우마가 제일 어렵다. 역시 정식과 의사는 참 어려운 걸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참 쉽지 않은 병입니다. 진짜로 이것이 정말 쉽지 않고 트라우마 타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장 부서진 상태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참 어렵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제가 명상과 관련된 페스티벌이고 명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트라우마 치료에서 명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명상을 잘하고 마음 챙김을 잘하게 되면 당연히 좋은 현상들이 많아버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비심, 이 순간의 확장, 조망, 재인식이 되고 그다음에 자동 반응도 떨어지고 햇빛도 떨어지고 자기 판단은 좋아지죠. 결국은 트라우마 타지 된 사람이 명상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사실 그게 어려워요. 아주 세게 얘기하면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 불가능한 분들을 어떻게 명상으로 끌고 들어와서 마음 챙김 상태를 유지하게 할 것이냐가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고 제가 봤던 트라우마 환자가 굉장히 명상으로 마음 챙김으로 쉽게 회복이 되셨는데요. 라는 경험을 하신 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트라우마가 완전히 나의 삶을 벗어버리지 않은 그런 경우죠. 트라우마의 경우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게 할 것이냐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마음 챙김이라는 상태를 어떤 주의를 기울여서 판단하지 않고 자각할 수 있고 개방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살아왔던 모든 삶에서의 어떤 것들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봤을 때 PTSD에서 벌어지는 또 트라우마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되게 좋아지고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명상이라든지 마음 챙김 할 때 한이 쓰는 예화 중에 하나가 이런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이게 미국 사람도 되게 좋아하는데 크리스마스 때 되면 루돌프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장식품이 하나인데 스티로포리즘은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눈 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고 이게 이렇게 눈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명상할 때 아, 네 마음에 이런 눈 같은 것들이 많이 끼어 있는 거는 그냥 놓아두면 돼. 이게 스노우볼에 이거는 우리가 팍 네 마음에 잡티가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놓아놓고 이걸 바라보고 있으면 돼. 그럼 맑아져. 흐린 물처럼 가라앉으라고 그런 예화를 아날로지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실은 맞는 말씀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가라앉게 되면 당연히 깨끗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좋아진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트라우마 타이즈가 되면 이 바닥이 불안정한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 밑에가 끊임없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아둘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놓아둘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여기가 계속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잡아줄 것이냐. 하면 좋다는 건 알아요. 놓아두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관점이고 이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치료사들이 애를 쓰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이직하게 흔들리고 있는 이게 아주 불안정성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바닥을 어떻게 잡아줄 것이냐가 사실은 트라우마 치료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명상에서도 사실은 이것들로 시작을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쉽게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우리 트라우마 타이저된 사람들은 이 보호막이 완전히 망가졌다. 피부로 따지면 피부가 보호막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호막이 껍데기가 완전히 타버린 거죠. 피부에 보호막이 타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화상을 믿기 전에 피부는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옷을 입어도 아프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애물을 해주면 기분 좋아지고 아주 촉감에 좋은 센스의 옷인데 이게 태양에 타버린 수영장에서 잘못 껍데기가 벗겨진 사람한테 옷을 입으면 아니 아무리 사랑한다고 섹스를 하자 뭐 해가지고 하면 포옹을 해주면 그건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트라우마 타이저된 사람들은 내가 가졌던 피부에 껍데기가 벗겨졌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그냥 일반인들한테 썼던 방식대로 이 피부가 온전한 사람처럼 하는 것들은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하면 이 피부를 보호하고 시작할 것이냐는 것들이 제 말씀에 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좀 봐야 되는데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경우는 트라우마 자체도 뭐 내 일상을 살다 보면 뭐 태어나는 것도 트라우마라고 보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뭐 몇 번의 트라우마가 있는 데도 있지만 가벼운 트라우마 내가 살면서 누구나 겪는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끔찍한 환경에서 예를 들어 우리를 정말 끔찍하게 만들었던 뭐 정인이 사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됐으면 계속 밟히고 싶고 뭐 그런 학대 속에서 자라나서 어른이 된 사람들이 사실 있거든요. 죽지 않았으면 그런 사람들이 겪은 트라우마가 다르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소위 리즐리언스가 높아서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들이 좀 다르고 어떤 사람은 되게 취약한 사람들도 있고 또 명상이란 것도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여기 들으신 분들 중에 정말 명상의 고수 그야말로 딱 고개만 돌리시면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고 명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우리가 접근할 것이냐가 트라우마 치료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동기 트라우마는 사실은 거의 인생의 모든 면에서 영향을 끼칩니다. 애착이 잘 안 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우울 불안하면서 그야말로 삶의 신체 건강까지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아동기 때부터 트라우마가 반복된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알아서 치유하느냐. 그런데 트라우마라는 게 한 번 겪은 사람이 계속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의외로 아동기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또 아동기 학대가 상당히 많고 또 어렸을 때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모들이 키운 것들도 학대 인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데서 상당히 어린 시절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는 쉽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 보면 이 세 가지 방식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트라우마 치료의 ABC라고 해서 안전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만 잘 시키면 트라우마의 거의 대부분은 해결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트라우마 타이지된 기억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 노출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 있는 그게 상당히 전문적인 거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런 전문적인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아닌 거고 결국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들이 세상과 연결되고 다른 사람하고 연결돼야 트라우마 타이지된 것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3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 3단계가 끊임없이 돌고 돌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3단계 속에서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다른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 관점을 두고 명상이라는 요소가 이 3단계에 어떤 식으로 흡입될 수 있는가 뭐 전통적인 치료 방법도 있지만 오늘 주제가 명상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안정화 저는 이 안정화가 명상을 동원한 어떤 트라우마의 치료에 가장 활용하기가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쉽게 얘기하는 우리가 안정화가 되려면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대 그게 바로 흔히 얘기하는 현재죠. 현재.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 명상이라고 하면 바로 현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딱 그야말로 프레젠스. 이 자리에 현존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명상이기 때문에 현재의 닷을 내릴 수 있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트라우마타이지 고통이 되는 상황에서 이 순간에 한번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컴퓨터 옆에, 의자에, 책상에 제 얘기가 혹시 트라우마의 기억이었다면 사실은 그 순간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순간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걸 알아차리진 못했는데 사실 여러분 인생에 이 순간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는지 좀 찾아보는. 굉장히 명상적인 어떤 기법이죠. 내가 내 주의를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들. 이건 액트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거지만 다 지나가는 거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거기에 내가 붙잡히는 것들이라는 거고 또 이 순간에 호흡, 얻기 마음 챙김, 바디 스캔 그다음에 나의 감정,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이 순간 보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현존의 느낌에서 상당히 안정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컴팩션이라는 개념은 아무 때나 쓸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간에. 왜냐하면 트라우마타이지 된 사람은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하여튼 예를 들면 호흡을 하면서도 좀 자기를 치유할 수 있게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하기도 하고 불교 신자들은 나의 부처님, 부처님, 나무 강샘보사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런 호흡을 통해서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나를 좀 알아차리고 자기를 보는 그런 방법들을 쓰면서 하여튼 자기를 좀 안정화시키는 방법에서 자기잡이 요소들을 항상 쓸 수 있고 흔히 얘기하는 컴패션 그다음에 카인디니스라고 얘기하는 건강하기를, 자유롭기를, 편안하기를 하는 것들 하면서 결국은 이 마음챙김이라고 할 때 흔히 많이 쓰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비우는 게 아니라 현재로 채우는 것이다. 현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안정화 안정화, 안정화의 첫 단추 때 사실 이 사람을 좀 이렇게 하는 방법들에서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억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기억을 처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방법들을 씁니다. 기억 EMDR도 있고 PE라고 기성 노출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할 때 이게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 끔찍한 기억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기억하기 어려운 걸 기억해내고 처리하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 마음챙김적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억할 때 이게 굉장히 괴로운 게 그런 기억이 나도 원하지 않는데 떠오르는 침습이라고 하는, 인투루전이라고 하는 현상이 오거든요. 그거 할 때 우리가 마음챙김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명상, 이게 그라운딩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 손에 잡고 있는 어떤 감각이 무엇인가. 저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우리 환자분들한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퍼프인데 화장할 때 바르는 퍼프예요. 이게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감촉 좋은 거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걸 만지면서 이 순간에 이 자리로 돌아오면서 일종의 그라운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딴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나를 부드럽게 만드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퍼프 같은 거를 내가 감각에 좋을 만한 나의 오감을 깨울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생각 바꾸기, 자기 돌보기, 그다음에 어떤 침습을 파도로 보기, 심지어 악몽으로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악몽을 자기가 리허설로 해서 자기가 악몽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씁니다. 이미지널 리허설로 테라피라고 하는데 내가 꾸고 싶은 꿈, 끔찍한 꿈들 많이 꾸시잖아요. 그 꿈을 내가 어떻게 변형시킬 것인가를 미리 자기 전에 준비해서 하는 걸로도 쓸 수 있고요. 이분들이 많이 깨어나 있고 과도가 확성돼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서는 이완, 그다음에 20회 돌아가는 순환 호흡이 들어가서 천천히 들어가고 숨을 쉬면서 20이 돌면서 들어가는 호흡, 날 들어가는 호흡, 숨을 이렇게 빙빙 도는 것 같은 그다음에 내가 깨어있는, 내가 이렇게 각성이 돼 있다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내 불안 자체를 정상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결국은 이 환자분들은 끊임없이 내가 겪었던 트라우마가 싫기 때문에 도망을 다니시거든요. 회피하고 피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회피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알아차린다는 것들이 우리가 마인드 플리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이 호흡을, 이 순간에 호흡을 하면서 다시 이제부터 살을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것들 그래서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키는 데 명상적 기법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우리 환자분들의 트라우마 타이즈가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불교 심략에서 많이 하는 두 번째 화살 트라우마는 어쩔 수 없잖아요. 첫 번째 내가 어쨌든 강한 트라우마를 받았는데 그 트라우마를 받은 이후에 두 번째 화살 내가 그 자리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왜 그렇게 했었을까 난 잘못했어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명상적 기법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내가 하고 있던 것들을 내가 굉장히 죄책감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방식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넘리스름 번역하기 마비라고 번역하는 건 좋은 번역은 아닌데요. 지금 둔화, 둔감된다고 번역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멍해져서 세상과 자꾸 접촉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 있는 많은 감촉에 접촉하는 것들 아까 제가 퍼프 같은 거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일상의 감촉, 소위 오감을 깨우는 그런 방법에 되게 많이 쓸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뭐 큐리오스 디텍티브라고 호기심 많은 형사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주변을 알아차리는 거죠. 멍해져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걸 쓰냐 하면 길에 나가서 지금 줌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줌 혹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켜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각자를 우리가 아주 호기심 있게 한번 보시는 거죠. 배경에 어떤 분들은 책이 있는데 저 책이 진짜일까? 주의깊게 보는 거죠. 저 책을 다 읽으셨을까? 금박지? 어떤 분들은 가구가 있으면 가구가 저게 얼마 좋고 샀을까? 짝퉁일까? 저 그림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저 그림은 과연 누구의 작품일까? 비쌀까? 저 문은 어떨까? 하여튼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냥 내가 호기심 있게 형사처럼 우리 형사 콜롬보가 그렇잖아요. 보면 콜롬보라는 거 모르시는 분 많겠다. 이런 부분들 많은데 콜롬보를 알았다고 하면 난 노땅이다. 나는 삶만큼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르셨다 그러면 나는 영스타다. 아직 살길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어떤 나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런 깨우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쓰도록 하는 방법들을 쓰는 것도 상당히 돈이 될 수 있고 혜리가 많이 오세요. 혜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혜리가 오는 것들을 있을 때 혜리 오기 전에 또 오기 시전에 알아차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혜리가 왔을 때 빨리 그라운딩해서 현재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트라우마 치료의 여러 가지 방식 안에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명상의 요소를 함입할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재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당연히 연결되는 것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컴패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말은 쉬운데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저희도 이제 연구를 좀 해보면 저희가 이전부터 연구를 했던 것들인데 보면 이게 색깔이 좀 그렇겠네요. 잘 안 보이겠는데요. 정상인에 비해서 하여튼 전두엽의 컴플렉스, 복합성이 많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저희 연구에서 따지고 보면 PTSD를 겪고 난 분들은 사실은 너무 각성만 아래 이렇게 빨갛게 나온 곳에 두려움만 많이 돼 있고 그거를 소위 얘기한 연결성, 뇌에서 연결성이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 환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로 얘기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것들이 너무 어려우세요.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정리하고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치료가 좀 요새는 트라우마 치료가 말로 해서 소위 얘기한 탑다운,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방식이 거의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들을 굉장히 알게 돼서 사실 새로 나온 치료 EMDR이니 몸의 소마틱, 신체 경험 치료니 이런 것들을 사실은 왜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냐면 말로 하는 게 너무 어렵고 생각으로 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몸을 가지고 직접 경험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게 우리가 지금 그래도 미국에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신데 어쨌든 이게 제일 큰 트라우마, 이게 사실 트라우마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2001년도 이전과 이후 연구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뉴욕에서 정말 트라우마를 경험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동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뉴욕이라고 하는 빅시티에서 되면서 그래서 이들의 치료 방식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이들한테 가장 정말 수많은 사이클로지스, 심리학자들이 도움을 주었을 테고 면담도 했을 텐데 그들에게 가장 도움을 준 것들이 무엇이었냐. 놀랍게도 사실은 그 치료는 상담이나 지지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몸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들이더라.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몸에 대한 접근들이 훨씬 더 내 안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됐다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훨씬 좋다는 것들이 소위 얘기한 트라우마를 기반으로 치료하는 어떤 요가라든지 좀 부드럽게 하고 요가가 이제 여기서 아싸 나는 심하게 하고 비틀고 올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때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허용적인 어떤 요가 같은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사실은 우리가 보면서 정신과 치료에서도 상당히 몸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보통 내가 견딜 수 있는 거 트라우마 환자들은 항상 너무 둔해지거나 너무 과도하게 놀라거나 이렇게 가는데 그 안에서 이런 내가 적당히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항상 찾아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너무 과도하게 예민하지 않게 과도하게 가지 않도록 하면서 네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몸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감각이 어떤지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명상적인 기법이죠. 그 몸이 어떤지 거기서 느끼는 감각이 얼마나 큰지 무슨 공만한지 탁구공만한지 농구공만한지 점점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그 느낌을 그대로 놓고 거기다 두고 허용하고 기다리고 하는 것들 우리가 많이 명상하시는 분들은 보던 거 아니겠어요. 트라우마로 존재하지 않고 그 경험을 소유하는 방법. 사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안정화에서 쓰는 기법들을 신체와 기반 모든 치료에서 많이 쓰고 있고 단순히 그냥 몸만 놔주고 몸만 몸을 털기만 해도 좋아진다는 그런 치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바디를 이용한 기법들을 상당히 요새 많이 쓰고 있고요. 이게 트라우마 전문 학회인데 ISDS라고 굉장히 증거 중심의 학회입니다. 웬만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곳인데도 여기서도 소위 몸과 마음을 쓰는 거, somatic experiencing, yoga 이런 소위 우리가 명상적 기법을 사용하는 것들이 emerging evidence, 증거가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앞으로 굉장히 연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트라우마에서는 몸과 관련된 것들, 우리가 그라운딩 이런 것들과 얘기했을 때 내가 자각을 알고 하는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빠져나와, 마음에서 살아나,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들을 제가 몸으로 살아나가라 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현존하는 감정이라는 게 인지감정이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현재가 그래서 명상에서 사실은 오감을 많이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조금 더 다른 게 있거든요. 움직임, 그 다음에 내부 신체감각까지 철화가서 그걸 알아내는 것들을 해야 되고 그것이 소위 얘기하는 somatic 자원이죠. 내가 somatic 자원을 위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른 마음을 위한 움직임, 바마움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somatic스 하시는 분들하고 좀 열심히 나누고 있고 저희가 명상학회의 학회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 학회지에 somatic스 기발 명상을 위한 이번에 1호, 1호의 학회지에 저희가 이거 정리해서 논문을 하나 실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명상학회지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마움이라는 것들이 이런 요소들을 이용해서 내 몸과 내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지금 하는 거고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보면서 하고 잘 자각하고 작고 세밀한 움직임을 보고 느리게 움직이면서 이완되게 허용하면서 진행을 하면 상당히 좋고요. 저희가 병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거 진행을 하면서 이런 진행을 해서 바마움이라는 프로그램을 환자를 모아서 해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랙티셔너 과정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몽둥이 무게 쓰는 것도 하고 있고 좀 수용 좋아지고요. 4주 프로그램이었는데 반추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있고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들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트라우마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떤 좋은 치료자와 관계를 잘 맺으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트라우마는 결국은 이 삶에서 트라우마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네가 또 새로운 삶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새롭게 리빌딩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게 긴... 이거 얘기했죠. 금선이라고. 긴축구로이라고 해서 깨진 그릇. 깨진 그릇은 이게 금으로 이렇게... 이게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국에서 가져간 그릇을 깨가지고 막 난리치려다가 이걸 이렇게 금으로 수선했다고 하는 건데 트라우마라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면 아까 오전에 얘기하신 분들은 원래 그릇이 깨져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삶은 다 깨져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그렇게까지 도통할 건 없을 것 같더라도 깨진 그릇을 가지고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가서 수선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가는 길이고 실제로 이것들이 가치가 더 비싸집니다. 우리 안에 사실은 이런 운딩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깊은 우리의 진정성, 진짜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 트라우마고 그것이 바로 트라우마가 만들어가는 우리에게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치유하는 것이 트라우마의 치료다라고 하겠습니다. 시간 돼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